사실 이제 마지막까지는 좀 멘탈이 좀 나가서 아, 이제 내려놓고 쳐야겠다. 더 내려놓을 게 있었어요? 아, 궁금해서 그래. 더 내려놓을 게 있었어요? 사실 내려놓고 쳤는데 사실 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. 안 내려놓고 썼어야 돼. 지하 끝까지, 지하 끝까지. 저도 강한 씨처럼 멘탈 컨트롤 하냐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우주에 혼자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우주예요? 네. 표현이 완전 나는데? 만약에 우리가 멘탈 나간 표정이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 줬을 텐데 표정 변화가 1도 없어서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잘 맞은 건 티가 나요. 딱 치아를 하얀 거 보여줘서 티가 나는데. 혼자 웃었나? 혼자 많이 웃었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. 그냥 고수예요. 고수인 게 우리 등을 쥐고 카메라 있는 데서는 웃더라고. 이게 좋아서. 방송을 보면 알겠네. 우리 방송을 봐야 알아요. 봐야 알지. 넘어야 돼. 넘었어. 내가 봤어. 몇 개를 봤어, 내가. 아, 진짜? 확실히. 우리 회장님의 말이 저는 너무 도움이 됐던 게 장갑 벗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이 마지막에 그 홀을 만들지 않았나. 힘이 되지. 돈이 엄청 됐죠. 네. 네. 네.